3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만문이며 그녀는 학식이 높고 성품이 자애로워 사람들로부터 만명부인이라 불리며 칭송을 받았다. 만문이 아직 애 땐 천여 티를 벗지 못한 어느 해 봄 마을의 큰 길가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문이 두레박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말을 타고 지나가던 행렬의 우두머리인 듯한 한 젊은이가 말에서 내리더니 그녀에게로 다가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죄송하오만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사발만 주시오. 만문은 일순 젊은이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나그네의 목마름을 헤아리고는 공손히 물을 떠서 젊은이 앞에 내밀었다. 젊은이는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더니 만문이 들으라는 듯 제법 큰 소리로 이렇게 읊조렸다. 봄 동산을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칠까? 젊은이는 견눈질로 슬쩍 만문의 동태를 살폈다. 하늘나는 기러기야 망망대해를 건널 적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물에 빠져 죽으리라. 만문의 낭낭한 화답에 젊은이는 의외라는 듯 놀라는 기색이었다. 잠시 후 젊은이는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띄우고 만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만문은 얼른 도망치듯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만문과 묘령의 젊은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터운 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정은 자연스럽게 남녀간의 운우의 애정으로 발전했고 이들의 애정행각이 간혹 보여짐에 따라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만문의 집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만문의 아버지인 수클종은 딸을 불러 어미 문책했다. 혼인도 치르지 않은 처녀에게 이 무슨 흉측한 소문이냐? 말해라. 그놈이 어떤 놈이냐? 만문은 머리를 숙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화가 난 수클종은 만문을 곧장 광에 가둬버렸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날 밤 하늘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우레소리와 함께 만문이 갇힌 광으로 번개가 내리쳤다. 그 바람에 광을 지키던 하인은 졸지의 번개에 맞아 죽고 만문은 광창문을 넘어 정을 통하던 젊은이와 함께 멀리 진주 땅으로 달아나 혼인식을 치렀다. 딸 만문이 혼인식을 치른 것을 안수클종은 어쩔 수 없이 젊은이를 사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바로 김유신의 아버지인 서영공이다. 만문은 혼인을 한 다음에도 처녀 때와 다름없이 언제나 겸손하고 매사의 후덕함으로 사람들을 대해 사람들은 모두 만문을 존경하였다. 이듬해 만명부인이 친정에 잠시 다니러 가게 되었는데 원래 검소하여 호사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마도 마다하고 젖먹이 어린 딸을 건사할 계집종 한 명만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어두워지기 전에 친정에 당도할 요량으로 만명부인은 널찍한 대로보다는 지름길인 호젓한 산길을 택했다. 딸아이를 등에 업은 계집종과 함께 서로 말벗도 해가며 만명부인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무렵 산길 한쪽에 쓰러져 신음하는 늙은 거린을 보게 되었다. 만명부인은 급히 그를 부축하여 대충 몸의 상태를 살펴더니 늙은 거리는 허기에 지친 데다 탈진한 상태라 당장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만명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풀어헤치고 잔뜩 부푸른 젖가슴을 꺼내어 늙은 거린의 입에 물렸다. 처음에는 미동도 않던 늙은 거린은 젖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정신없이 젖꼭지를 빨아 대기 시작했다. 놀란 계집종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을 돌리고 섰는데 만명부인은 부끄러운 기색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늙은 거린이 젖을 좀 더 잘 빨 수 있도록 거린의 목덜미를 두 손으로 받쳐주었다. 한참 후 늙은 거린이 겨우 의식을 회복하자 만명부인은 손수 거린을 부축하여 마을에 데리고 가서 주막집에다 샘을 치르고 따로 주모를 불러 수고비를 얹어주며 거린이 몸을 회복할 때까지 몸조리를 부탁하고는 다시 친정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계집종은 마음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그 이를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마음속의 비밀로 간직하리라 마음먹었다. 한편 주막집에서 건강을 회복한 늙은 거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사방으로 찾았으나 아무도 그 신원을 아는 이가 없었다. 늙은 거리는 그날부터 신라 저녁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추건하는 불공을 들였다. 그래서였을까? 얼마 후 만명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더니 눈부신 광채가 나는 둥근 옥 한 개를 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공덕이 크고도 아름답구나 여인이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옥은 장차 나라와 가문을 길이 빛낼 귀한 보배이니 부디 소중하게 간수하고 잘 닦도록 하라. 만명부인은 관세음보살로부터 그 옥을 소중히 건네받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전신으로 짜릿한 전율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만명부인이 꾸었던 꿈은 다름 아닌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태몽이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김유신은 어머니 만명부인의 훌륭한 가르침에 따라 후일 삼국통일의 위협을 이루는 신라 최고의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